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가 길어지고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. 강서구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주택의 붕괴, 누수, 침수 피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지역 내 아파트, 임대주택, 소규모 공동주택 등 총 319개 단지, 1,343개 동과 축대, 옹벽, 담장 등 부대시설의 주요 구조부 손상, 균열 여부, 구조물의 위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. 점검 결과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즉시 보수, 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. 특히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해 필요시 사용 제한 금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 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.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26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적출해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.